대학 수학능력시험 대학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토입된 입시 제도 1994학년도부터 새로 실시된 대학입시 제도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통합교과서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데 수험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출제 과목 수는 줄여 입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19학년도 시험 기준으로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사 과목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독립, 신설되었다. 사회탐구 영역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9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과학탐구 영역은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등 8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농업 이해,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 해운정보처리, 인간 발달, 생활서비스 산업의 이해 등 10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독일어일, 프랑스어일, 스페인어일, 중국어일, 일본어일, 러시아어일, 아랍어일, 베트남어일, 한문일 등 9과목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극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은 채점단위 답안지를 인수하고 이를 개봉한 다음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판독을 끝낸 답안지를 주전삼기로 넘겨 진행한다. 이 작업은 자료확인, 성적처리 및 확인, 성적통지표 출력의 순으로 약 1개월 동안 진행된다. 2021년 3월 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의 취지는 학생들이 배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문의과 통합 취지를 반영, 학생들의 수험 부담 완화 및 과목 선택권을 강화, 대학의 수능 위주 대입 전형을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 선택과목 구조가 도입되며, 사회, 과학탐구 영역의 구분이 폐지되어 17과목 중 최대 두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또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되며 EBS 연계 비율이 50%로 조정된다. 국어, 수학, 국어, 수학, 국어, 일학과 pian으로 인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